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4일 금요일 지금 시각 12시 3분입니다. 정호의 코인 라이브 오늘은 금요일에도 찾아왔는데요. 드디어 혼자 찾아왔습니다. 혼자 하는 라이브는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도 되고 좀 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인플렉스님 들어와 주셔서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도 많이 있으니까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댓글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먼저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속보가 들어와서 한번 같이 보고 가려고 하는데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 시 형식 및 질정요건 총 9가지 항목 제시 그러니까 이제 코인 상장할 때 충족해야 되는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직 자세한 사안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이 상장 유지 심사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발행 주최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완, 법규 준수 항목 및 질적 심사 요건을 통과해야만 코인 상장이 가능하다.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속보가 하나 더 나왔었는데 잠시만요. 해외 코인에 대한 상장 소식도 있었거든요. 함께 보시면은 금융당국 이제 버거코인 상장 기준도 만들었다. 버거코인에 대한 상장 기준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버거코인의 경우에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장 기준을 아마 이제 따르게 되는 것 같은데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고래된 코인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나왔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도가 나온 게 없지만 앞으로 상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 측면으로 시장 측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코인 가격이 밤사이에 많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그 67k 선 그게 깨져버렸는데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6만 6천 8백 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24시간 기준으로 1.3% 넘게 빠졌고요. 제가 좀 사적인 얘기긴 한데요. 제가 FOMC 회의 패턴 얘기하면서 원래 회의 끝나면 가격이 오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틀 전에 조금 추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가격이 빠져서 상당히 슬픈 상황입니다. 저희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구매 팁 같은 거 있으시면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졌고요. 비트 가격이 빠지면서 다른 코인들도 같이 좀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회복을 했는데요. 그래도 3,500달러 선이 깨지고 3,490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많이 빠졌네요 가격이. 지금 147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24시간 기준으로는 2% 넘게 빠진 가격입니다. XRP도 0.47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저는 진짜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죠? 올랐던 게 6월 13일 밤 10시, 11시쯤에 가격이 살짝 소폭 상승했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6만 6,400달러 선까지 또 새벽에는 떨어졌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가격은 6만 6,800달러 선 살짝 400달러 정도는 조금 소폭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전 페이지 전체 화면에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걸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버벅이는데 함께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밈코인들도 24시간 기준으로는 도지코인도 0.37% 빠졌고요. 시바이누도 0.32% 빠졌습니다. 그래도 1시간 기준으로는 소폭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톤코인이 그나마 지금 빠지고 있는 시장 가운데서는 조금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 하락장 빨간불이 들어가 있는데 톤코인만 유일하게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5% 상승하면서 7.95달러 거의 8달러 선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옆에 오른쪽 그래프만 보더라도 톤코인은 쭉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ETF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TF 펀드플로우 확인해 보면요. ETF도 저희가 어제는 오랜만에 유입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간밤에 또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138밀리언이니까 이제 1억 3천 8백만 달러 정도가 또 유출이 기록됐고요. 잠깐 ETF가 또 유입되나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유출로 돌아섰습니다. 아직 아이비트랑 피델리티의 기록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1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되면서 살짝 타격이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이나 관련 수치는 계속해서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지금은 어제도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타임 오브 주식의 시간이다 라고 해서 그런지 아니나 다를까 ETF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밤사이에 또 저희가 아마 가격에 영향을 미친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게리겐슬러 의장의 발언이 하나 있었죠. 이게 저희가 CNBC의 영상인데요. 자막이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목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 스팟 이더리움 오브 더 썸머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그리 나고 나면 여름 중에는 승인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상을 참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리포터의 말을 들어보면 참 게리겐슬러가 말을 좀 모호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썸타임 오브 더 썸머 그러니까 여름이 끝나기 전 언젠가 썸타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확히 뭐 어느 시점에 이때는 꼭 승인이 날 거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고요. 그치만 지금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의 초기 승인 후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S1 그 서류가 담당자에 의해서 처리 중이라고 밝히면서 여름 중에 승인이 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게리겐슬러 이렇게 올여름까지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 예상이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이런 발언이나 경제 지표에 좀 가격이 1위 1위 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FOMC가 끝나면 반등할 거라고 예상했던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제목에 보시면 좋다 말았네 라고 언급이 됐잖아요. 반등의 기미 없이 지금 비트코인이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방향성이 복잡해져서 그렇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CTI가 둔화하면 통화 정책이 전환되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회의 결과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기대감에 가격 상승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보여드린 지표랑 좀 비슷한 지표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CTI가 발표가 나면 원래 가격이 정점을 찍었다가 또 FOMC 회의를 하면서 살살 활약이 됐다가 또 CTI 발표가 나면 정점을 찍었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는 패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코인 가격도 또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꺾여버렸고요. 연준의 매파적인 입장이 계속 발표가 나면서 코인 가격은 압력을 받고 있지만 또 10X 리서치에서는 상승 추세를 전망하고 있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CPI가 낮아지면 여기처럼 이 차트처럼 이 보라색 선이 CPI거든요. CPI가 맞죠? 낮아지면은 가격이 오르고 이런 추세가 계속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CPI 발표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7만을 회복했다가 금리 인하 한 번만 할 것 같다라는 식의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이 있고 나서는 다시 코인 가격이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치만 이 10X 측에서는요. 이 패턴을 유지해서 다시 한 번 CPI가 낮아질 때 비트코인은 상승할 거다라는 식으로 CPI가 낮아질 때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며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놔봤습니다. 꼭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채굴자의 물량도 CPI도 그렇고 해도 그렇지만 채굴자의 매도 물량도 가격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컨트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채굴자의 지갑에서 이 판매를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지난 주말 2개월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장외 거래로 1200 BTC가 거래되면서 1일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마라톤 디지털의 보유량의 8%인 1400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도 하면서 6월 9일에 채굴풀에서 바이낸스로 이동한 비트코인 개수가 총 3000 비트코인 정도가 된다고 해요. 어마무시한 물량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크립토컨트는 반감기 이후에 채굴자의 1일 수익이 이 매도세의 이유가 됐다라고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채굴자가 장외 거래로 거래를 한 거래량입니다. 1271.77 이렇게 나왔죠. 이게 3월에 1600을 기록한 이후로 또 최대 물량이 팔린 거고요. 이게 이제 1일 채굴자의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인데 1일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3월 달만 해도요. 이 진한 선 말고 앞에 있는 민트색 같은 약간 형광빛 도는 게 최대 수익 1일 수익량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3월에 좀 높은 지표들만 봐도 3월 최대 수익은 최대 최대치? 잠시만요. 여기 한 7,800만 달러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때 대비 지금 자세하게만 안 봐도 그래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이때 대비 거의 최대 55%가 감소해서요. 현재 채굴자의 1일 수익은 3,50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최대치일 때 7,500만이었는데 지금 3,500만이면 어마무시하게 감소가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시레이트는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 아까 말씀드린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님의 X 게시글인데요. 해시레이트가 18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차트만 봐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게 살짝 화살표 보이시는 것처럼 살짝 감소는 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였고요. 이게 채굴자의 수익은 낮은데 해시레이트가 높으면 이게 채굴자의 매도세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굴자의 매도세가 가격의 조정까지 영향을 미치고 가격 조정을 만들어 왔고 또 그래서 크립토컨트에서는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그치만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매도세를 이 가격 변동을 좀 잘 지켜봐야 한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달리고 있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입술 바짝바짝 마르는 게 티가 나나요? 그래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천천히 물 한 모금 목 좀 축이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혼자 하니까 기댈 곳이 없어서 마음이 급해지네요. 숨을 가다듬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댓글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니까 위안이 됩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댓글로 반응을 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저도 힘을 내야 되고 비트코인도 힘을 내야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힘을 내기 위해서 같이 힘내줘야 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하나가 저는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대규모 유동성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마이크로 스트레치지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트레이더 중에 단크립토 트레이더라는 분이 이 지금의 오랜 기간의 다지기에서 벗어나려면 대규모 유동성 증가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환 개선에서 도움이 될 해결책은 마이크로 스트레치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웬 마이크로 스트레치지가 나오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이유는요. 마이크로 스트레치지가 마이클 세일러가 또 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전환사체를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만 해도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마이클 세일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가 21만 4천 4백 비트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14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5억 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은 오랜만에 이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되면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 가격이 상승되는 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대체로 여름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이코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원래 3분기에는 조금 여름에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2023년 3월에만 해도요. 아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2023년 3분기 거래량은 블랙록의 ETF 신청에도 불구하고 최저치인 44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3분기에는 거래량이 줄고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직전 분기에 비해 무려 40% 넘게 거래량이 감소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11개의 현물 ETF 상품도 있고요. 또 이더리움 ETF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전만큼 거래량이 급냉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여름 중에 이 파생상품 트레이더 톰베이 씨는요. 여름 중에 이 횡보를 두 달 정도 보이다가 10만 2천 달러 예상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ETF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JP 모건에서는요. 올해 들어서 누적 디지털 자산 시장의 순유입이 현재까지 120억 달러인데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160억 달러의 순유입이 이뤄졌다고 해요. 이대로 흘러간다면 연말까지 26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속도가 유지될지에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오는 자금이 새로운 자금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디지털 지갑에 있던 자금이 로테이션도는 그런 회전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도가 유지될 거는 조금 유지될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살짝 언급했던 건데 주식이나 옵션 거래에서의 자금이 또 ETF로 갔을 수도 있고 ETF에서 나와서 주식시장으로 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이클을 돌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채굴 비용도 높고 비트코인 가격도 높고 이런 걸 감안하면 이 유입세가 지속이 될지는 향은 좀 회의적이다. 라는 입장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죠. 솔라나와 알트코인의 ETF. 하지만 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도 또 다른 알트코인의 ETF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블룸버그의 분석가 제임스 세이퍼트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유를 다섯 가지를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증권성 때문입니다. 이제 ETF로 다음 주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솔라나인데 SEC가 솔라나를 지금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ETF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같은 의견입니다. 아니 아직 선물 ETF도 없는데 현물 ETF가 어떻게 나오겠냐. 선물이 먼저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요. 세 번째도 이 선물 ETF가 나오고 유동성. 유동성이 보장이 돼야 ETF가 나왔을 때 큰 거래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야 시장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라고 내다봤고요. 네 번째 이유는 중앙화입니다. 저희가 그 FIT21 법안 설명드리면서 이 중앙화가 상품이다, 증권이다, 이걸 판가름할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솔라나의 경우 지금 탈중앙화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당분간은 어렵다. 라고 이 블룸버그 분석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보면 친아모화폐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이 두 친아모화폐 대선주자가 버티고 있어서 어떻게 이들이 당선이 된다면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친아모화폐 행정부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당선이 되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공약을 이행할지 안 할지도 지켜봐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ETF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리지 않을까? 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은 리플의 소식인데요. 리플 랩스의 리플레저 커뮤니티 대회가 지난 12일에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습니다. 리플 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데이비드 슈워츠가 아주 오랜만에 함께 대담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리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SEC와의 소송. SEC와의 소송이 현재 거의 끝나가고 있고 여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분쟁이 끝나면 XRP가 유일하게 증권이 아니다 라고 SEC가 탕탕탕 해준 명확하게 확인된 암호화폐 중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규제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어봤고요. 리플이 이 규제 문제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글로벌 확장을 하고 해나갈 거다. 라는 비전을 내다봤습니다. 아휴 입이 또 마르니까 말이 꼬이네요. 그러면서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RU 아니 RLUSD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리플이 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를 하면 스테이블 코인 USD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면 이 온체인의 유동성과 또 더 나은 온오프 램프를 제공해서 생태계를 좀 탄탄하게 보완하고 강화할 것이다. 디파이 분야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AI와의 협력까지 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AI와 블록체인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블록체인의 기술의 복잡성을 AI를 통해서 좀 줄일 수 있고 사용자가 보다 쉽게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랩스의 장기적인 비전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더 많은 사람이 훨씬 쉽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 소식인데요. 어제 테라폼랩스의 권도영 씨와 SEC가 벌금 약 45억 원의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SEC와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테라폼랩스 회사는 공식적으로 폐쇄 절차를 받게 됐고요. 테라폼랩스의 남은 자산은 이제 각각 펄사 파이낸스, 스테이션 월렛, 엔터프라이즈 프로토콜에 매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권도영 씨가 어디에 어디로 인도가 되고 어디서 재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합당한 벌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순서로 저희 블록미디어에 새롭게 전략 리서치 팀이 신설이 됐거든요. 좋은 프로젝트들, 해외의 좋은 프로젝트들을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잠시 정비하고 모시고 또 좋은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댓글을 진짜 오늘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힘이 많이 납니다.